기상캐스터 고려해봤을 때 500 정도 300만원 500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가면 정관의 저속층은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혜택이 굉장히 적어서 노후 빈곤에 시달려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고갈 유기에 놓인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주말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한다 이런 얘기, 숫자가 다 빠졌습니다. 과연 얼마를 받게 될지 그것도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알맹이들이 없는 맹탕 개혁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지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그렇다면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숫자가 다 빠졌는데. 재정 계산을 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온 거고요. 주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재정 안정화 문제가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방향, 그리고 기공 운용을 개선하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외에도 이제 노후소득부장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급여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이나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을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연금수업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6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 급여가 감액이 되거든요. 감액제도를 손본다든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소득 보장, 구체적인 소득 보장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보험료 인상 그리고 소득 대체율,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지 않고 그냥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논의해라, 그런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말 그대로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리하면 세 가지죠. 얼마를 내야 할지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몇 살부터 받을지.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잖아요. 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비난 회피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계획 안으로 보면 12%, 15%, 18%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고 수급 계시 연령도 65세, 68세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내가 65세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8세 그러면 내가 죽고 받는 거냐 이렇게 국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지금까지 연금개혁안을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통해서 많이 제시했지만 사실 그걸 바탕으로 연금개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상이 있어야 타협이 있어야만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논의를 할 것인데 지금 정부가 특정안을 제시하게 되면 여당과 여당 전문가와 대표들이 모여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상하는 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협상의 폭을 좁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국회로 공을 넘겨버린 모양새가 되어버렸는데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3대 개혁의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10월 아닙니까? 연초부터 추진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뭐 했냐 이런 소리가 또 나올 만하네요? 그게 이제 꼭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이번 개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국무원한테 부담을 주게 되면 당연히 반대 극보로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 계획이 오히려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로 논의된 것은 보험료 올리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꼭 이번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도 훨씬 낮은 수준, 그러니까 11%까지 보험료 올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개혁 4년 내내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그때 국민들의 저항이나 경영계의 저항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정책이라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대로라면 지금 국민연금이 몇 년에 고갈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055년도에 고갈이 되게 돼 있고 그때 고갈될 당시에 보험료가 34%까지 이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55년까지는 사실은 안전한 거죠.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른 나라는 임금 개혁을 상당히 고통스러운 임금 개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올해 임금 개혁을 하자면 내년부터 빚이 쌓이기 시작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에 예산의 4분위 빚을 간대 쓰고 있는데 3분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임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2055년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지금부터 미리 거기에 대비를 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2055년이면 지금 30년 약간 더 남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지금 얼마 내고 몇 살에 얼마 받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상황도 좀 분석해 주세요. 현 상황은 9%를 내는 거죠. 9%를 내고 있고 그리고 받는 거는 이제 평균 소득을 가입자가 40년을 내면 그러면 40%를 받게 돼 있고 지금 올해는 63, 63살에 받게 돼 있는데 점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2032년에는 65세에 받는 걸로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연금 받으실 분도 늘어나고 있고 출산이, 출산률이 떨어지면서 연금을 낼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다는 게 또 기금 고가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지금 결국은 얼마를 올리고 얼마를 조금 받고 더 내고 덜 받는다라는 방향성에는 일단 그럼 변화는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연금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126만 원 정도 돈이 있어야 한 달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어떤 급여 수준은 사실은 60만 원이 안 되고 평균 급여 수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리고 60% 이상, 60% 이상의, 60% 정도의 어떤 수급자는 4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1.5% 정도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한 10% 정도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124만 원을 커녕 그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인금 계획을 할 때 오로지 그냥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계획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너무나 뒤처져 있는 급여 수준을 같이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민연금특위에서도 그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이제 빨리 보험료를 올리자. 또 한쪽은 이제 보험료를 올리는 건 좋다. 은하우 정도까지는 거기에 대한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금 급여도 올려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편안에 구체적인 숫자는 빠졌습니다만 연령별로 보험료를 올리는 속도, 폭을 서로 달리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왜 그럼 세대 간으로만 보험료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느냐. 남녀도 있을 것이고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험료를 올린 젊은 사람들은 늦게 올리고 나이 많은 사람을 빨리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상당히 연금을 한 2, 3심을 했지만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 제도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나이 드신 분, 지금 중고령자인 경우는 그러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일단 보험료는 다릅니다. 액수는 다르지만 비율은 다 똑같은 걸로 지금까지 다 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국회의 논의 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